파도 소리 들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가 볼 작정이죠.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고 이 경치를 스마트폰에 담으려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런 저런 모습을 내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침이 제일 멋있죠. 이런 아침에 저 멋진 광역을 보려면 남들보다 의식이 나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아침 꿀잠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래야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내가 원가를 얻는 데는 다른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유부리면서 놀고 다 놀고 쉴 것 다 쉬면서 이제 더 좋은 성적과 좋은 결과물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다른 남편으로는 자신의 색깔을 잘 기르고 또 잘 각오하고 다짐하면 또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아주 오랜 기간을 두고 이룰 각오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이루겠다라고 조급한 마음 먹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기다리고 더 기다리고 두고 보면서 뭔가를 가지겠다라고 각오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시시대세로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오죠. 그럴 때마다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무너지지 않으려면 절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단해지려고 각오해야죠. 그 단단함을 만들어야죠. 갖춰야죠. 그러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할 거냐? 아니죠. 포기하지 않을 거죠. 계속 나아갈 거죠. 전진할 거죠. 전진할 겁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단단한 마음을 각오를 내보일 때 우리의 인생이 괜찮아지는 겁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앞으로 나가보자. 이런 각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좌피 보이는 게 삼척 쏠비치 리조트입니다. 아 여기에서 여름에 바다 물놀이를 많이 하나 봅니다. 정치가 사람을 숙연하게 만드네요. 조용히 차분하게 삶을 되돌아보는 정입니다.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썰어 가버릴 것 같지만 멀리 떨어졌으면 정치를 감상하는 거고요. 저 안에 있으면 쓸려가는 겁니다. 남의 어려움 남의 고통 남의 충격을 우리가 목격할 때는 이제 교훈이 되지만 그걸 막상 내가 경험하게 되면 지옥이 지옥과 불왕이 종이 한 장 차일 수 있게 잘하는 그런 이야기도 심지 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올라갈지 또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어떻게 더 바라봐야 될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날씨가 춥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또 채워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어렵다 힘들다 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는 또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고 극복하고 견디고요. 또 어떤 이들은 몰락합니다. 어떤 존재가 될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지만 절대 쉬운 건 아니더라 많이 어렵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또 어느샌가 내가 이만큼 와 있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제 생기는 겁니다. 가보자고요. 천천히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진 또 전진하다 보면 길이 열릴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원하는 걸 축적해 나가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길다 그리고 그 긴 인생을 잘 다듬어 나가기 위해서는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그런 보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물론 쉬운 적이 아니죠. 무지하게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고 또 힘들고 또 힘들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겠죠.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진 또 전진하다 보면 길은 어디로든 향하게 돼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어디로 나있을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라는 걱정은 항상 들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도 계속 나아가겠다.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무던히 움직여 나가겠다. 라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각오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믿습니다. 잘 가보자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건 우리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또 그에 맞춰서 움직이자. 가보자. 그렇게 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고 지나온 시간들이 주만등처럼 스스로 지나갑니다. 그래야 많이 힘들었지 많이 어려웠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 앞으로 또 나아갈 것이다. 라고 내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단단히 움직이고 또 더 강해질 각오도 해야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먹다 보면 뭔가가 열리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길은 어디로도 향하게 돼 있다. 그 길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각오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겁니다. 무더니 앞으로 나아가야죠. 저지내야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더 많은 것들을 다듬어내면 그에 대한 보상은 나의 자식들이 가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힘들고 이렇게 이래서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그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냐 라고 이제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중입니다. 무더니 앞으로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려는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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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